과일비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갑을 좀 해주세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준다니까 내가 도와줄게 경찰서 가 한 번만 봐주세요 너 지금 가슴 만졌지? 변태야!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쪽내자 오케이? 1년째 돈 하나도 못 받았어 전화 안 받아 나는 같이 집 찾아줄래? 사장님 계세요? 안 계세요 음식 열어주실래요? 저 만수씨 애인이거든요 야 너 같은 것들 세고 셌어 두피 때는 무슨 색깔이야? 너랑 똑같아 한 잉글랜 시추어슈? 사람이 왜 그래? 마음을 열어 나 못 사는 날에서 왔어 그래서 즐겨서 몰라 야!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해 만수야 언제 인간 될래? 어? 니들은 이렇게 잘 살면서 밤에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밥이 너무 과? 체육국에서 나왔습니다 여권 좀 보여주십시오 엄마가 뭔데 내 일에 이것저것 간섭이야? 나랑 유일하게 통하는 사람이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겐 학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네요 한 줌도 안 되게 해놨어 마법의 손이잖아 어느 날의 사람이야? 왜 그걸 안 걸려워? 그 다음 날 전 individuals 너가 부 prá께 내가 너무나 놀아 우리의 손을 줌 감사합니다.